꾹 공방입니다. 고양이 발바닥 키링입니다. 크기는 5cm입니다. 성형 템플릿은 6cm로 이전에 친구에게 부탁해서 만들었습니다. 물 성형을 위해 적당한 크기로 가죽을 잘라줍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눌러서 만들기 때문에 손이 많이 아픕니다. 시간 날 때 조금씩 만들어 두어야 사용할 때 편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도구는 아일렛 작업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12시간 이상 충분히 말려줍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원형 철형입니다. 5cm 철형과 미니 핸드프레스를 사용했습니다. 철형을 사용하면 깔끔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겹쳐지는 부분의 가죽의 단체를 줄이기 위해 가죽 고리 스트랩 형태에 맞춰 파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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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